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덜곰별곰TV 안녕하세요 덜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숯불의 닭이 한부모 가정사랑회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숯불 닭갈비 30인분의 포장식품을 김호중 이름으로 후원하며 봉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지난 23일에 밝혔습니다. 김호중씨의 선한 영향력은 입수했을 때나 퇴소했을 때나 정말 변함이 없네요.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 김호중씨가 주축이 된 기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숯불의 닭은 지난 설날에는 100인분의 닭곰탕과 숯불 바베큐를 후원하며 숯불의 닭은 지속적으로 한부모 가정사랑회에 숯불 닭갈비를 보낸다고 설명했는데요. 원래도 선한 기업이었지만 김호중씨와 만나서 시너지가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숯불의 닭에서는 100% 국내산 생닭 다리살로서 양념에 재우지 않고 참숯으로 구워 닭 본연의 육질과 육즙이 살아있어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온 가족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과 닭개장 등도 새롭게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김호중씨의 이름으로 기부된 사례들과 더불어 숯불의 닭 또한 김호중씨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선행으로 팬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가수의 이름을 빌려 후원이나 기부를 하는 것이 유행하는 듯 한데요. 이러한 유행은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아이돌 차트에서 꾸준한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2021년 4월 3주차 주간 랭킹에 따르면 김호중씨가 4위에 안착하여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야 김호중씨는 퇴소한지 며칠 안된 데다 아직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활동이 없으신 김호중씨가 여러 차례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계시네요. 거기다 아이돌 랭킹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김호중씨는 좋아요 부문에서도 3위에 오르며 인기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트로트 가수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운 김호중씨의 소식에 빈채로 한 번 더 들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1등 돌곰별검님 반가반가 호중별님 소식 고맙소. 군복무 잘하고 대박나셈. 기부도 최고. 늘 응원합니다. 투바루티 영원하라 쭉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음은 김조이스님의 댓글입니다. 울별님 김호중님 무사히 퇴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울별님 오셔서 마음이 흐뭇하네요. 호중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아리스님들 기부 소식이 끝이 없네요. 역시나 역시 김호중 아리스 영원하라 만개하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수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호중님 무사히 퇴소하심에 감사합니다. 옵스킨 대표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호중님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자님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파이팅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숙님의 댓글입니다. 별님 훈련 무사히 잘 마치시고 우리 곁으로 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모든 아리스들 행복해요.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이젠 제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별님을 기다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